전루 이렇게 해서 조기 아래에서 위를 찍은 거예요. 안 걸리네. 흘릴게요. 재미있죠. 그냥 찍는 것보다는 좋잖아요. 포스터가 총 4일이 잡았어요. 영화 자체가 워낙에 이야깃거리가 스케일이 큰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나 이거 지금까지 연기하면서 포스터 4일 찍는 건 처음 봤어요. 얼마나 멋있는 포스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. 포스터 촬영 날이에요. 영화 촬영을 해주는 현장에서 생생한 느낌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. 포스터 촬영 날씨였습니다. 포스터 촬영 날씨였습니다. 포스터 촬영 날씨였습니다.